지금 시간에도 있으면 리스펙인데 쭈욱 가볼래? 내가 반응 찜질방 찜질방을 여기가 주차가 있나 한번 보려고 사우나 주차가 있는데 아 진짜 있어? 오케오케 어 근데 팀질방에서 자는 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벌써 11시네 야 나는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진짜 오케오케 고기 바삭 고기 worked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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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했죠? 번화한 느낌 나잖아요 이런 느낌이 되게 없었거든요 완전 시골 항구 느낌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멘티 멘티 피고추 네 노란 안녕하세요. 산만의. 열었죠. 실체. 물에. 아 생기는구나. 어제 이걸 못 먹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겠다? 네. 혹시 그.. 앞접시 4개만.. 네. 아니야. 딱 봐도 시내 아니야. 아 그래? 삼천역이 있어가지고. 아 삼천역은 있는데 시내는 그래서 요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 뭐.. 조금 더 가보든가? 근데 뭐 여기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아.. 자 우리 아까 여기 깔끔해 보이는 데로 가자. 여기 여기. 근데 혹시 고성까지 몇 키로.. 몇 키로 정도다? 얼마나.. 어.. 그래도 조금 널널해. 어제 강행풍으로 강릉까지 온 게 오늘을 좀 편하게 하는 거 같아. 아.. 여기는 딱 그런 느낌은 아니네. 아.. 쭉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고. 꼬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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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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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틈 트럼틴의 측정입니다. 이게 프라 jaką 한 alarm이 되는데요. 귀엽 Yakima. 시골잠 Activeed. 아이들 저 konservor其實이ети 있죠. 바다азыв Гtatkira 유한음 tracks 전 Parabled 기ū의inter pic return. 경ія선 ovres사 카메라 컨érieur 이거는 지금 구원중입니다. 탈 fren지대가 기계가 다 Level만 있습니다. 플라 Eat 그럼.. 공격物RIAежdos 불ов 아멘 카메라 보호하는 중 여기 나쁘지 않은데 뭐 어디 뭐 테이블이 있지는 않잖아 유영이 형한테 보내줘야지 수살이죠? 응 잡혀있어요? 이게 매운맛이에요 이게 매운맛이에요 근데 매운맛인데 별로 안 맵잖아요 호랑복 천둥대는 무조건 예를 들어 그룹이름이 고즈넉이야 고생이 많다 친구들 고생이 많다 친구들 고생이 많다 친구들 고생장님이 뒤에 문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오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뭐 챙겨가고 하 아 왔다 늠 가끔 funding 저 뭔가 여행 기다려치기 집에 왔어요 ued 집에 왔어요 옆으로 나와石 이만 사실 detector 오늘은 오진이 고춧가루 과자 물질을 넣는 건가? 파가의 고기 파가의 고기 기름을 secure 파는 고기 정리로 주서 아니 근데 4층은 꼭대기가 아니잖아 아 중간이 없고 그냥 바로 꼭대기로 가는구나 네 금강산 한참 가야 돼요 금강산이? 네 한참 가야 돼요 아니 금강산 여기잖아 어쨌건 여기서부터는 금강산이 지금 이게 금강산 밑자락이야 자 여기가 어찌 됐든 금강산이 천국적으로 산 것 같은데 이번엔 금강산? 400이에요 천국으로 탔겠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400이잖아요 400조금 넘어섰어 그거 아니에요? 아 이제 골절입니다 여기가 저리고 여기가 동해가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군 애들이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리고? 네 조회가 있구나 좋은 사람 맞나? 저도 진짜 돈만 벌고 돈 좀 있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 바로 보러 날 것 같아요 돈봐서 결혼하면 조회는 못하겠더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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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말은 어르신 아무튼 그 만약에 얘기 fair 公 네 П 이 이제 가로 질렀잖아 그러니까 다음은 vor 예를들면 서해안을 한바퀴 쫙 돌고 남해를 골고 돌라 그러면은 진짜 이 산면을 다루는거지 그렇죠 그러면 살벌하지 근데 뭔가 뭔가 약간 와 이런거를 좀 했었어요